팬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우선 설광아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기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항상 건강 가장 잘 챙기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설광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매주 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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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